조선업계가 카타르의 대규모 LNG 음반선 발주 프로젝트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해운업계도 또 하나의 카타르 대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페노션, 대한해운, SK해운, 현대 LNG해운 등 벌크선사 5곳은 연합체를 구성해 카타르에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LNG 수송을 맡을 선사 계약 수주를 위한 현지 홍보에 나서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등도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LNG 운송은 수익률은 높지 않지만 장기간 안정적인 현금 확보가 보장되는 알짜 사업입니다. 국내 선사들이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연합체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사업 수주를 앞둔 국내 해운업계의 비장한 각오를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 선사들이 경쟁 대상인 일본이나 유럽의 선사에 비해 LNG 운반선 운영 경험이나 자금 사정이 밀리고 있다는 점을 간접 증명하기도 합니다. 일본 선사는 카타르와 장기 계약을 맺어 1997년부터 25년간 LNG 운반선을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국내 선사들이 LNG 운반선 운송 경험이나 규모가 일본 선사 등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내 조선사들이 LNG 운반선 수주가 유력한 만큼 조선업계와 연계하는 방안이 이뤄진다면 해운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3일 카타르에서 성윤모 장관이 참석하는 제5차 한 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를 개최합니다. 한 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는 2012년 1차를 시작으로 2014년 2차 협의회부터 매년 양국에서 교차로 열고 있는데요. 5차 협의회는 지난 2016년 말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카타르의 LNG 운반선 발주는 경제협력 의제 가운데 에너지 분야 의제로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LNG 대량 증산 계획을 세운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 페트롤리엄은 대규모 선박 발주를 연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타르 발주 물량은 초대형 LNG 운반선 최소 40척에서 최대 100척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로선 카타르 발주 물량은 대부분 한국 조선 3, 4일 몫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열도튜브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